인텔의 제온 시리즈 있죠. 그리고 AMD의 제노아 시리즈. 이렇게 서버용으로 들어가는 이 빡센 HPC용 CPU로 공급되어 있는 이 CPU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 슈퍼칩의 GPU 가격으로 CPU까지 얹혀준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설 연휴 동안 엔비디아 관련 소식들이 여러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포인트 딱 두가지만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번째는 엔비디아가 빅테크들의 자체 칩 설계 시장에도 진입을 한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부를 만든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레이스 하퍼 슈퍼칩 그러니까 CPU와 GPU 최강을 모아서 만든 이 슈퍼칩을 기반으로 하는 AI HPC용 워크스테이션을 판매하는데 요 가격이 그냥 H100 한대 가격과 거의 유사해서 사실상 GPU를 사면은 CPU까지 더물어들입니다. 약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즉 기존의 X86 시장 인텔과 AMD가 먹고 있는 데이터 센터 시장을 본격적으로 엔비디아가 치고 나가겠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게 바로 AI 시장이 뜨면서 같이 뜬 GPU를 기반으로 CPU를 더물어주는 전략으로 접근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빅테크들이 각자 자체 칩 설계를 한다라는 것을 두고만 보지 않고 자신들도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텐데요. 요 부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식은 로이터에서 단독으로 보도된 내용이고요. 지금 보이시다시피 엑스클러시브라고 단독으로 보도됐다라고 얘기되고 있고 30빌리언의 커스텀 칩 시장을 새로운 유닛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소식이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소식이 아니고요. 이 엔비디아 계획에 정통한 9명의 소식통을 통해서 뭔가 유출이 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I 프로세서 시장으로 GPU를 막 투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 구글은 TPU를 일찍 설계를 했고 이렇게 자체 칩 설계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죠. 이게 물론 지금은 경쟁 때문에 AI 경쟁 때문에 고급 AI 칩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A100, H100 이러한 것들이 막 들어가니까 거의 뭐 80% 정도의 시장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 시가총액도 엄마무시하게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가 이 H100 그리고 그레이스하퍼 200 같은 GH200 같은 슈퍼칩을 가지고 DGX 클라우드 시장까지 진입을 한 것과 동시에 이 클라우드를 진입을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와 AWS, 구글과 붙겠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거기가 조금 약간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진입을 한 동시에 바이오 분야에서도 이 플랫폼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빅테크들이 자체 칩 설계하는데도 엔비디아가 뭔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체 칩을 설계를 하는데 어떻게 엔비디아가 들어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난 9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와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차세대 원자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줬고 지금 보시는 것이 2030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 컨수머 디바이스, 그러니까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요런 것들의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늘어난 거 보이십니까? 여기에 더해서 네트워크 장비 쪽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그만큼 빵빵하게 지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그러한 데이터를 빵빵하게 전달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까지 갖춰야 된다. 요렇게 메시지를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기업들이 H100, A100, 그리고 H200까지 사고 나중에는 B100 같은 블랙웰 GPU도 엔비디아에 사서 지금 공급을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죠. 그리고 AMD의 MI300 같은 것도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의 모든 GPU의 한계점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범용 GPU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쇠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이 열쇠의 다양한 문들을 딸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열쇠 꾸러미를 항상 다 들고 다녀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H100과 같은 GPU는 굉장히 다양한 HPC부터 AI까지 다양한 연산을 지원합니다. 32비트도 지원하고 16비트, 8비트 여러 가지를 다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무겁게 돌다 보면은 그만큼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도 어마무시할 거고 컴퓨팅하는 데 효율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들이 좀 더 딱 최적화된 커스터마이징 된 칩을 설계를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부분에서 최적화를 한다고 보면은 거기에 딱 맞는 GPU 솔루션이 있다. 예를 들어 AI에서 특정한 추론을 한다. 특정한 학습을 한다. 특정하게 딱 맞는 그러한 것만 기능을 하는 하드웨어로만 만들어진 커스텀 칩을 설계하게 되면은 굳이 H100과 A100 같은 것들을 비싸게 사서 막 넣어서 전력 소모를 많이 해가면서 컴퓨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접근이 바로 빅테크들의 자체칩 설계의 방향이 되겠죠. 즉 딱 맞는 열쇠 한 개만 딱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겠다. 이러한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글의 PE, 그러니까 Power Usage Effectiveness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PE 1.1짜리 이러한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그게 또 TPU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H100 GPU, A100 GPU, V100 GPU 옛날부터 많이 가져왔는데 이러한 것들 전부 다 PE를 낮추면서 유지를 하려면은 H100 같은 거를 많이 가져온 것도 중요하고 냉각 효율을 위해서 액층 냉각을 도입한다거나 이건 영상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도 있는데 메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러한 것들의 효율을 위해서는 자체칩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자체칩 설계를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구글이 그냥 자기들만 완전히 독립적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할 때는 설계도 설계지만 검증도 필요할 거고요. 다양한 IP라고 하죠. 우리가 특정한 하드웨어 기능을 하는 그런 IP들을 가져와야 될 거고 우리가 이러한 스펙에 딱 맞는 걸 설계하고 싶다 하면은 그러한 것에 맞는 개발 툴이라든가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런 것들이 많이 관리가 되어야겠죠. 그러한 것들의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브로드컴과 마벨이죠. 얘네들이 이미 이런 커스텀 실리콘 설계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 브로드컴과 마벨 같은 회사와 경쟁하면서 커스텀 실리콘 설계 칩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건 여기 시가총액 기준인데 이 설 연주 마지막 날인데 지금 테슬라 밑에 바로 브로드컴이 있는 거 보이시죠? 브로드컴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통신칩도 아이폰에 공급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지만 자체칩 설계 시장에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공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한 스펙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파운드를 연계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TSMC나와 이런 것들의 경험이 많은 마벨과 브로드컴의 어떠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벨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킹 쪽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SSD 같은 스토리지 솔루션 같은 것도 도움이 되니까 이거 전부 다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이 다 직접 설계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설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정 쪽에서도 브로드컴, 마벨 같은 경우에는 최신 반도체 제조 기술에 대한 그러한 날리지가 있기 때문에 성능과 효율성을 동시에 찾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SMC 같은 파운드리 협력도 필요할 거니까 이러한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할 건데 이거를 엔비디아가 들어가서 너네 스펙에 딱 맞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설계해 줄게 하면서 사업부를 만든다는 소식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그레이스 하퍼 200 소식인데요. 이전에 이 그레이스 하퍼 슈버칩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많이 만들기도 했고 이게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구축이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렇게 여러 가지 렉 시스템으로 엮어가지고 하나의 통으로 해서 렉으로 들어가고 저렇게 해서 하나의 커다한 파드로 구성이 되는 것인데 얘 처리 능력이 이제 페타 플롭스 단위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워크스테이션용으로 지금 보시는 요란 제품을 판매하게 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프리빌트 GPT 샵 AI 워크스테이션 PC 위드 그레이스 하퍼 엔비디아 CPU and GPU 코스트 오버 40K 4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죠. 4만 3천 5백 달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구성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GH200에 72코어짜리 그레이스 CPU가 들어가고 H100 GPU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MV링크 칩투칩으로 요것도 따로 다루겠습니다. 칩투칩으로 MV링크 하는 거 900기가바이트 여전히 지원을 한다라는 게 되겠는데 슈퍼칩 기반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혹은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것처럼 워크스테이션용으로 요렇게 판매하는데 이 판매 가격이 H100 가격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H100 가격이 한 4만 달러 하거든요. 조금만 돈을 더 주면은 CPU를 더 물어주네?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실제로 워크스테이션용이나 아니면 서버용으로 들어가는 X86 시장, 인텔의 제온 시리즈 있죠. 그리고 AMD의 제노아 시리즈. 요렇게 서버용으로 들어가는 요 빡센 HPC용 CPU로 공급돼 있는 이 CPU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 슈퍼칩에 GPU 가격으로 CPU까지 얹혀준다라는 겁니다. 이 그레이스하퍼 슈퍼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CPU와 GPU 구성을 하고 있는데 GPU가 이렇게 빵빵한 성능을 내고 있는데 CPU를 이렇게 껴서 주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혹할 만한 옵션이죠. 이렇게 점차 인텔과 AMD 서버 시장과 HPC 시장을 야금야금 엔비디아가 먹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성능을 보면은 이 GH200의 점수가 나쁘지 않아요. 물론 여기 보면은 굉장히 밑에 있는 거 보이지만 요 위에 있는 거는 전부 다 투소컬 기준이죠. 투소컬 기준으로 이렇게 높은 거니까 이 위트로 보면은 지금 에픽 AMD의 제노아 시리즈가 좀 상위를 차지하는데 인텔의 플라티눔 8592 플러스 거의 대응하는 성능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레이스 CPU 같은 경우에는 ARM 기반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 위에 거는 다 x86 시리즈인데 x86에 준하는 CPU 성능까지 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 코어 수 자체가 점차 중요해지는 것이 워크스테이션에 코어 수가 많으면 말수록 코어 한 개당 성능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쓰레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용자의 쿼리들을 요청대로 들어오면은 이걸 다 처리하기 위해서 분산해서 처리하는데 이 ARM과 같은 CPU 코어를 여러 개 넣는 구조가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서버용은 아직 ARM은 안 될 거야 라는 시각을 가진 게 한 5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ARM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에 ARM 기반의 스트럭처를 가진 CPU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는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자신이 현재 리스크가 되는 부분들을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H100, H200, B100 같은 GPU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AMD의 MI300X 같은 GPU도 경쟁자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인텔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빅테크들은 지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엔비디아의 GPU를 사서 꽂고 있긴 하지만 자체칩 설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벨과 브로드컴이 자체칩 설계 시장 커스텀 칩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사업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IP를 제공한다거나 설계에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새로운 시장을 넣어들어간다는 거. 아 진짜 엔비디아의 야심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자신의 리스크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간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GPU를 사면 CPU도 껴줘요 라는 전략으로 가격이 거의 비슷하니까 물론 이게 후려쳐서 말씀드려서 이거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그런 거 한다면 아니지만 워낙 싸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 엔비디아 GPU와 그레이스 CPU까지도 쓰는 사용자들이 많아질 거고 거기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나면 점차 이 시장에 대한 잠식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엔비디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5위, 4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1위가 되기 위해서 이 반도체 시장과 AI 붐에서 이 모든 수혜를 다 받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오늘 전해드린 부분은 이 두 가지지만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한 큰 그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힌트가 나오면은 재깍재깍 분석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젠순왕이 게이밍용 GPU만 파는 것이 아닌 AI 시장을 다 먹어버리겠다는 야심을 들어보이는 가운데 앞으로도 시가총액 1위를 향해서 얼마나 더 사업 확장을 할지 기대되고 있는 안멸공화 에러였습니다.